1. 예수 그리스도 공의는 그들의 악한 행위의 죄를 군문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균형있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사랑만 강조하고 공의는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심판만 전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견고한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1. 은혜와 진리는 함께 있으며 분리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두 가지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속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라도 경울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말씀을 경울이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더 지향하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면 두 가지 요소를 만족시킨 것이다. 요한 게시록의 중심 주제에서 첫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성취를 위해 우리는 전진한다. 요한 게시록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세 번에 걸쳐 선포하셨다. 하나님 요한 내 생물이 삼중적인 출처로 선포하였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통치하시고 마감하실 것이다. 그런데 신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도전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역사성 현재의 통치성 미래에 오실 재림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구원을 언급하고 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장면을 두고 공중강림인가 지상 재림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중강림의 장면이다. 첫째 이유는 구름 때문이다. 공중강림은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 지상 재림은 일곱째 대접에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 둘째 이유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는 모습 때문이다. 이 장면은 여섯째인에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가 기록한 것처럼 빠진 것이 없고 제짝이 다 있다. 이 장면을 지상 재림으로 믿는 측은 공중강림을 비밀 휴고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예수님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일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도 이 같은 사실을 증언하였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전을 받고 계시다면 그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은 종말의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장면이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종말이 오는 당위성을 만들어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앞두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은 현재 상황이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짐승을 거절한다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